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국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마태복음 1장에서 4장의 통숨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포인트 마태복음 1장에는 2000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부터 다위까지 14대, 다위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아브라함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 이렇게 3명의 이름으로 구약 2000년의 역사를 담아냅니다. 그리고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에는 많은 왕 가운데 유독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칭호를 붙여 다윗을 최대한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다말, 라합, 룻.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까지는 그들 이름으로 기록하지만 유독 바세바만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마태가 다윗의 죄를 일부러 드러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추앙하는 위대한 왕 다윗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 할 한 사람,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번째 포인트, 로마 제국이 여우 헤롯을 유대 분봉왕으로 세운 이유는 그들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의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들이 다스리는 전역의 식민지 수도에 총독과 군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만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총독과 군단을 파견하지 않고 가이사라에 파견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존중한다는 그들 나름의 표현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예루살렘에 로마의 총독 대신 분봉왕 헤롯을 살게 하면서 헤롯을 통해 유대를 다스렸으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 행위에 대해 최대한 존중해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이 그동안 유대를 다스렸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으로부터 배운 역사와 교훈을 유대 통치에 적용한 것입니다. 유대민족이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최대한 많은 세금을 거두고자 한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선지자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세례 요한으로 끝납니다. 세상의 모든 직업은 수요와 공급이 통용되는 시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명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선지자의 끝은 세례 요한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는 곧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시도는 본격적인 공생일을 준비하심에 앞서 끝까지 가져갈 기초를 놓으십니다. 그 핵심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일을 앞두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즉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은 첫째 경제적 메시아가 되라는 것, 둘째 신비한 메시아가 되라는 것, 셋째 정치적 메시아가 되라는 사탄의 요혹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모든 시험을 구약 성경 신명기 기록으로 이기십니다. 기록된 바가 중요합니다. 이처럼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다른 어떤 능력이 아닌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섯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기록대로 갈릴리 해변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이기시고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시점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였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 것은 헤로디아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투옥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가신 것은 예루살렘의 무리돌과의 충돌을 피하신 이유도 있겠지만 갈릴리 땅에 복음의 빛이 비칠 것이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281일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위세 자손 예수 그리시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해수론을 낳고 해수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베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에게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위당을 낳으니라 다위스는 우리아이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루호보암을 낳고 루호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우사밭을 낳고 여우사밭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아스를 낳고 아아스는 히스기아를 낳고 히스기아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은 수룩바벨을 낳고 수룩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라하사를 낳고 엘라하사는 마딴을 낳고 마딴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으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위까지 열내되요 다위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열내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내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낳으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룡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위세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룡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르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은 임만웰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2장 해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렘에서 나심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해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렘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렘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다 이에 해로시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렘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해로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해로시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해로시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에 해로시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놓아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임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존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일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여 또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해로시 죽은 후에 주의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목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우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마태복음 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포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수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게 누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국은 모아 고깔에 들이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얻은 명하여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타나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블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열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수되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심원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배대의 아들 야구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깊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보금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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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